저희들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감상하고 있는데 이 비디오는 6장, 돼지와 후추가 되겠습니다. 5장에서는 앨리스가 에블레를 만납니다. 에블레는 버섯 위에 느긋하게 앉아서 물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앨리스를 보고는 네가 누구냐?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앨리스는 이 질문에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몸이 갑자기 커졌다가 작아졌다 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굉장히 혼란해하고 있을 때입니다. 에블레는 변신을 심하게 하는 인생을 삽니다. 에블레에서 고치를 치고 그 다음엔 나비로 전환을 하는데 그렇게 변신을 심하게 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 앨리스가 몸이 갑자기 커졌다 작아졌다 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혼란이 아니까 그것이 못마땅합니다. 에블레는 충고를 해줍니다. 버섯을 뜯어먹으면 몸의 크기를 작게 할 수도 있고 크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는 사라집니다. 앨리스는 버섯을 조금씩 뜯어먹으면서 만나는 동물들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추어 보려고 적응해 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육장은 돼지와 후추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 1, 2분 동안 앨리스는 그 집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뭘 해야 될지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리버리 하면 하인의 제복, 하인의 복장을 한 풋맨 하면 하인이 됩니다. 하인이 숲속에서 뛰어나옵니다. She considered him to be a 풋맨 because he was in 리버리. 앨리스는 그 사람이 하인의 복장을 하고 있어서 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Otherwise, judging by his face only. 아니면 얼굴로만 판단해 볼 때 She would have ever called him a fish. 얼굴로만 봐서는 물고기라고 불렀을 것이다. 물고기같이 생긴 하인입니다. And rapped loudly at the door with his knuckles. Knuckle 하면 손가락 관절. 손가락 관절로 문을 요란하게 두드립니다. It was opened by another footman in 리버리. 그러자 하인의 복장을 한 다른 하인이 그 문을 열어줍니다. With a round face and a large eyes like a frog. 그리고 그 하인은 얼굴이 둥글고 커다란 눈을 하고 있는데 마치 개구리 같습니다. And both of the men, 앨리스 noticed, had a powered hair that curled all over their heads. 그리고 그 하인 둘 다 앨리스가 눈치챈 것이 파우더를 뿌려놓은 머리를 하고 있었다. 머리 전체가 곱슬머리인데 파우더를 많이 뿌려놓았습니다. She felt very curious to know what it was all about. 이게 다 뭔가 싶어서 알고 싶어서 아주 호기심이 생깁니다. And crapped a little way out of the wood to listen. 그래서 듣기 위해서 숲속에서 조금 crapped 하면 creep의 과거, 과거 분사인데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살금살금 걸어 나오는 겁니다. 들어보려고 숲에서 살금살금 걸어 나옵니다. 물고기같이 생긴 하인이 커다란 편지를 자기 팔밑에서 꺼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Nearly as large as himself 그 편지는 자기만큼이나 큽니다. And this he handed over to the other 그리고 이 편지를 다른 하인에게 건네줍니다. sang in a solemn tone 엄숙한 어조로 엄숙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면서 For the Duchess An invitation from the Queen to play croquet 공작 부인에게 여왕님으로부터 크로켓 경기에 참여하라는 초대장 The frog of a man repeated it in the same solemn tone 그러자 개구리같이 생긴 하인이 똑같이 엄숙한 어조로 반복합니다. Only changing the order of the world's order 단어의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똑같이 엄숙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From the Queen An invitation for the Duchess to play croquet 여왕님으로부터 크로켓 경기에 참여하라는 공작 부인에게 보내는 초청장 Then they both bowed low 그리고는 둘 다 낮게 절을 합니다. 깊게 절을 합니다. And their curls got entangled together 그러자 곱슬머리가 같이 얽혀버립니다. Alice laughed so much at this Alice는 이게 우스워서 엄청나게 웃어댑니다. That she had to run back into the wood for fear of their hearing her 그러자 자기 웃음 소리를 이 하인들이 들을까봐 무서워서 숲속으로 다시 뛰어들어갑니다. And when she next peeped out of the fish the man was gone 그리고 다음번에 peeped out 하니까 훔쳐보는 거 엿보는 거 숲에서 다시 훔쳐보니까 물고기같이 생긴 하인은 떠나고 없고 And the other was sitting on the ground near the door 다른 하인이 그 문 주위에 있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Staring stupidly up into the sky 하늘을 멍청하게 바라보면서 땅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Alice went timidly up to the door and knocked Alice는 겁을 조금 내면서 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노크합니다. There is no sort of use in knocking said a woman 하인이 얘기합니다. 노크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 And that for two reasons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First because I'm on the same side of the door as you are 첫째 이유는 문으로부터 내가 너랑 같은 편에 있거든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어야지 하인으로서 자신이 문을 열어주고 할 텐데 똑같은 편에 있으니까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Secondly, because they are making such a noise inside 두 번째는 안에서 엄청나게 요란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No one could possibly hear you 아무도 너를 들을 수가 없어 And certainly there was a most extraordinary noise going on Weeding 확실히 안에서 엄청나게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A constant howling and sneezing Howling 하면 울부짖는 거 계속해서 울부짖고 재채기를 하고 And every now and then A great crash 그리고 한 번씩 커다랗게 박살나는 소리가 납니다. As if a dish or cattle had been broken to pieces 마치 접시나 주순자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이 커다란 박살나는 소리가 납니다. Please then said Alice How am I to get in? 그러면 Alice가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들어가지? There might be some sense in your knocking The footman went on without attending to her 네가 녹화하는 게 의미가 있을 거야 Some sense 하니까 의미가 있다 하이니, Alice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If we had a door between us 문이 우리 사이에 있었다면 네가 녹화하는 게 의미가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자신이 문을 열어줄 수 있으니까 얘기가 된다는 거죠 For instance, if you are inside, you might knock 예를 들어서 네가 안에 있는데 녹화를 한다 And I could let you out, you know 그리고 내가 바깥에 있으면 문을 열어서 너를 바깥으로 나오게 해줬을 것이라는 겁니다 He was looking up into the sky all the time he was speaking 하이니 얘기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And this Alice thought decidedly uncivil 이렇게 하는 것이, Alice는 아주 예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But perhaps he can't help it 하지만 아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 She said it to herself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His eyes are so very nearly at the top of his head 눈이 머리 꼭대기에 아주 가까이 있거든 하늘을 쳐다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머리 꼭대기에 눈이 있으니까 But at any rate, he might answer questions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질문에 대답을 해줄지도 몰라 How am I to get in? She repeated aloud 내가 어떻게 들어가지? 큰소리로 다시 반복합니다 I shall sit here, the footman remarked Till tomorrow 하이니 얘기합니다 내일까지 난 여기 앉아 있을 거야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At this moment the door of the house opened 이 순간에 짐 문이 열리더니 And a large plate came skimming out 커다란 접시가 skim하면 스치며 지나가는 거 커다란 접시가 날아오더니 Straight at the footman's head 하인의 머리 쪽으로 날아갑니다 It just grazed his nose Graze하면 긁어놓는 거 코를 조금 긁어놓고는 And broke two pieces against one of the trees behind him 그 하인 뒤에 있는 나무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Or next day maybe the footman continued in the same tone 내일까지 여기 앉아 있겠다고 했는데 내일의 그 다음 날이니까 모레죠 아마도 모레까지 여기 앉아 있을 거야 하고 하이니 똑같은 운소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Exactly as if nothing had happened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여기 exactly는 아무 일도 있지 않은 거 그것을 강조합니다 How am I to get in? asked Alice again in a louder tone 내가 어떻게 들어가지? 더 큰 목소리로 앨리스가 다시 물어봅니다 Are you to get in at all? said a footman 하이니 얘기합니다 너 거기 들어가기는 할 거니? That's the first question you know 그게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하는 거야 너도 알다시피 It was no doubt 확실히 그렇습니다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Only Alice did not like to be told so 하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듣는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It's really dreadful She muttered to herself 정말 끔찍하다 혼자서 투덜그립니다 The way all the creatures argue 여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모두 다 따지는 거라고는 It's enough to drive one crazy 정말 미쳐버리겠어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질문을 하는데 먼저 들어가겠느냐 안 들어가겠느냐 하는 식으로 그거부터 질문이 되어야 한다 하고 따지고 드니까 Alice가 부화가 납니다 The footman seemed to think this good opportunity for repeating his remark with variations 하이니 이것이 자기가 했던 얘기를 되풀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With variations 조금 더 달리 표현하는 거죠 조금 변화를 주어서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I shall sit here, he said, on and off, for days and days 앉아 있겠다고 그 얘기를 또 합니다 On and off, 때때로, for days and days 날이면 날마다 But what am I to do, said Alice 앨리스가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Anything you like, said the footman and began whistling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하고 하이니 얘기하고는 휘바람을 불기 시작합니다 Oh, there is no use in talking to him, said Alice desperately 아,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 앨리스가 자포 자기가 되어서 얘기합니다 He is perfectly idiotic 정말 완전한 바보다 And she opened the door and went in 그 문을 열고는 들어갑니다 앨리스가 묻는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동문 서담만 해대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앨리스가 부화가 나고 자신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The door led right into a large kitchen 문은 커다란 부엌으로 바로 나 있는데 which was full of smoke from one end to the other 그 부엌은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One end to the other 한쪽 끝에서 다른 끝쪽까지 부엌이 온통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The duchess was sitting on a three-legged stool in the middle nursing a baby 공작 부인은 부엌 한복판에 있는 다리가 세게 달린 의자에 앉아서 nursing a baby nurse 한다는 건 아기를 돌본다는 뜻인데 안아서 돌보는 뜻입니다 The cook was leaning over the fire 요리사는 화로불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고 storing a large cauldron which seemed to be full of soup 숲으로 가득 차 있는 커다란 가마솥을 접고 있습니다 There is certainly too much pepper in that soup Alice said it to herself 앨리스가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수프 안에는 확실히 후수가 너무 많아 As well as she could for sneezing As well as one could 뭐뭐 할 수 있는 데까지 재채기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댑니다 There was certainly too much of it in the air 확실히 그 공기 중에는 후수가 너무 많습니다 Even the duchess sneezed occasionally 공작 부인마저도 한 번씩 재채기를 해대고 And as for the baby It was sneezing and howling alternately without a moment's pose 아기로 말할 것 같으면 잠시도 쉬지 않고 교대로 돌아가면서 재채기를 했다가 울부짖었다가 날립니다 The only things in the kitchen that did not sneeze 부엌에서 재채기를 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world cook and a large cat 요리사와 커다란 고양이입니다 Which was sitting on the hearth and greening from ear to ear 고양이는 난로 벽 위에 앉아있는데 한쪽 귀에서 다른쪽 귀까지 그러니까 입이 거의 찢어질 정도로 입을 길게 하고 그린하면 웃어 보이는 겁니다 이빨을 보이면서 식 하고 웃는 겁니다 그렇게 웃고 있습니다 Please would you tell me said Alice a little timidly 조금 겁을 내면서 Alice가 얘기합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For she was not quite sure whether it was good manners for her to speak first 자신이 어린데 어른 앞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는 것이 좋은 태도인지 확신이 없습니다 Why your cat grins like that? 왜 저렇게 고양이가 웃고 있죠? It's a cheshire cat said a duchess and that's why Peep 공작 부인이 얘기합니다 그건 체셔 고양이야 체셔는 영국의 지방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래 돼지 She said the last word with such sudden violence that Alice quite jumped 공작 부인이 그 마지막 말 돼지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마지막 말을 갑자기 폭언을 했기 때문에 Alice는 놀라서 멀쩍 뜁니다 But she saw in another moment that it was addressed to the baby and not to her 하지만 다음 순간 돼지 하고 얘기한 것이 아기를 보고 한 것이지 자기한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So she took courage and went on again 그래서 용기를 내서 다시 계속합니다 I didn't know that cheshire cats always grinned 체셔 고양이가 항상 웃고 있다는 것은 몰랐는데요 In fact, I didn't know that cats could grin 그리고 사실은 고양이가 웃을 수 있다는 걸 몰랐는데요 They all can set a duchess and most of them do 여기서 m은 them이 됩니다 공작 부인이 얘기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모든 고양이가 웃을 수 있어 대개는 다 그래 대개는 다 웃을 수 있다 I don't know of any that do Alice said it very politely 아주 정중하게 Alice가 얘기합니다 웃을 수 있는 고양이를 본 적이 없는데요 Feeling quite pleased to have got into a conversation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에 대해서 아주 기뻐하면서 정중하게 얘기를 합니다 You don't know much said duchess 공작 부인이 얘기합니다 넌 아는 게 많지 않아 and that's a fact 그게 사실이야 Alice did not at all like the tone of this remark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어조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and thought it would be as well to introduce some other subject of conversation 그래서 대화의 주제를 바꿔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합니다 While she was trying to fix on one 어떤 대화 주제를 꺼내볼까 이제 그 생각에 골몰하는 거죠 골똘히 생각합니다 The cook took the cordron of the soup off the fire 요리사가 불에서 숲이 들어있는 가마솥을 내려놓습니다 And at once said to work throwing everything within a ridge at the duchess and the baby 그리고는 손에 잡히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라고는 전부 다 공작 부인이나 아기한테로 막 던져댑니다 The fire iron that came first Fire iron 하면 인두 인두가 먼저 날라오고 Then followed the shower of saucepans, plates, and dishes 그리고 냄비라든지 접시들이 쏟아지듯이 날라옵니다 Plate하고 dish는 다 접시가 되겠는데 plate는 조금 더 납작한 접시고 dish 그러면 조금 더 깊이가 있는 그래서 soup 같은 것도 담아 먹을 수 있는 접시가 되겠습니다 The duchess took no notice of them even when they hit her 공작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접시에 맞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And the baby was howling so much already 아기는 벌써 워낙 울부짖고 있으니까 That it was quite impossible to say whether the blows hurt it or not Blow 하니까 접시에 맞는 거 접시에 맞고 나서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그걸 알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울부짖어대니까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Oh, please mind what you are doing cried Alice Alice가 고함을 지릅니다 제발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신경을 좀 쓰세요 그러니까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Alice가 고함을 지르면서 상기시킵니다 Jumping up and down in an agony of terror Agony 하면 고통이 심한 겁니다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펄척펄척 뜁니다 All there goes is a precious nose Oh, 저기 저 귀중한 코가 As an unusually large saucepan flew close by it 이상할 정도로 커다란 아주 큰 냄비가 아기의 코 근처로 날라옵니다 And very nearly carried it off Carry off 하면 떼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코를 떼갈 만큼 아주 가까이 접시가 날아왔습니다 If everybody minded their own business, the duchess said in a horse growl 공작 부인이 거친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면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만 신경 쓴다면 The world would go around the deal faster than it does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것보다 더 빨리 돌아갈 거야 Which would not be an advantage, said Alice Alice가 얘기합니다 그건 이르기 안됩니다 도움이 안됩니다 Who felt very glad to get an opportunity of showing off a little of her knowledge 자기가 아는 것을 조금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Just think of what work it would make with day and night 낮과 밤이 어떻게 될 건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세상이 빨리 돌아간다는 건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할 것이라는 얘기였는데 Alice는 그 세상을 지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빨리 돈다면 낮과 밤에 혼선이 온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You see, the earth takes 24 hours to turn around on its axis 아시다시피 지구는 축을 중심으로 도는데 24시간이 걸려요 Talking of axis, Sad Duchess 그러자 공작부인이 axis를 도끼로 받습니다 Axis는 A, X, I, S 하면 축인데 발음이 똑같은 단어가 axis, 도끼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작부인이 그 axis를 도끼로 받습니다 도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chop off her head 도끼로 얘 머리를 쳐버려라 하고 얘기합니다 Alice glanced rather anxiously at the cook Alice가 요리사를 조금 걱정스럽게 쳐다봅니다 To see if she meant to take the hint 말을 알아들었는지 보려고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알아들었는지 보려고 합니다 But the cook was busily storing the soup 하지만 요리사는 soup를 바쁘게 접고 있고 And seemed not to be listening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So she went on again 그래서 또다시 시작합니다 24 hours, I think Or is it 12? I 24시간인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는 아니면 12시간인가? 나는 네, 헷갈립니다 Oh, don't bother me, said Duchess 공작부인이 얘기합니다 성가시게 하지마 I never could abide figures 숫자라면 abide Abide하면 참다 숫자를 참을 수 없다 숫자라면 질색이야 And with that she began nursing her child again 그러고 나서는 아기를 다시 널서하다 안고 돌보는 겁니다 Singing a sort of lullaby to it as she did so 그렇게 아기를 돌보면서 자장가 같은 노래를 불러줍니다 And giving it a violent shake at the end of every line 그 시에 행이 끝날 때마다 아기를 폭력적으로 심하게 흔듭니다 Speak roughly to your little boy 어린 남자에게 거칠게 얘기하시오 And beat him when he sneezes 재채기 할 때는 때를 쓰고 He only does it to annoy 재채기를 하는 건 사람을 화나게 하려고 할 뿐이다 Because he knows it teases 재채기를 해서 약올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성가시게 화나게 할 뿐이니까 재채기를 하면 때려주라고 합니다 chorus 합창 In which the cook and the baby joined 합창인데 이제 요리사하고 아기가 같이 참여해서 노래를 합니다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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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감탄사가 되겠죠 While the duchess sang the second verse of the song 공작 부인이 그 노래에 2절을 부르는데 She kept tossing the baby violently up and down 아기를 토스하니까 던지는 겁니다 심하게 위로 던졌다가 놓았다가 해서 And the poor little thing howled so 불쌍한 어린 것이 심하게 울부짖습니다 That at least could hardly hear the words 심하게 울부짖으니까 노랫말을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I speak severely to my boy 나는 내 아이에게 가혹하게 얘기해 I beat him when he sneezes 재채기를 할 때는 때려주고 For he can thoroughly enjoy the pepper when he pleases 왜냐하면 원할 때는 그 후추를 얼마든지 즐기면서 먹어댈 수 있거든 chorus 합창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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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e you may nurse it a bit if you like 자 네가 원한다면 아기를 좀 돌보려 The duchess said to Alice flinging the baby at her as she spoke 공작 부인이 Alice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아기를 Alice에게 던집니다 I must go get ready to play croquet with a queen 나는 여왕님과 크로켓 경기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러 가야 돼 And she hurried out of the room 그리고는 그 방을 급하게 나가버립니다 The cook threw a frying pan after her as she went out 공작 부인이 나갈 때 요리사가 프라이팬을 부인한테로 던지는데 But he just missed her 하지만 빗나가 버립니다 Alice caught the baby with some difficulty Alice는 힘겹게 아이를 잡습니다 And it was a queer shaped little creature 아주 이상하게 생긴 조그만 것인데 Creature 하면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존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동물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동물에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하고 있어서 Creature 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And held out its arms and legs in all directions 팔과 다리를 온 사방으로 뻗치고 있습니다 Just like a starfish, thought Alice Alice가 생각하기로는 마치 불가사리 같아 The poor little thing was snorting like a steam engine when she caught it Alice가 붙들었을 때는 마치 증기기관사 같이 snort 코를 씩씩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한 애가 코를 씩씩거리고 있습니다 And kept doubling itself up And straightening itself out again Double itself up 하면 둘로 접는 거 접었다가 다시 폈다가 그것을 계속합니다 So that all together for the first minute or two It was as much as she could do to hold it 다 합쳤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몸을 접었다가 다시 폈다가 하니까 전부 다 해서 한 1, 2분 동안은 아기를 붙들고 있는 것이 As much as she could do 할 수 있는 것만큼 했다 아주 힘들게 아기를 붙들고 있었다 몸을 잡고 접었다가 폈다가 움직였다니까 아주 힘들게 아기를 잡고 있게 됩니다 As soon as she had made out the proper way of nursing it 적절하게 적절하게 빠르게 아이를 안고 돌보고 하는 그 방법을 알아내자마자 Which was to twist it up into a sort of nut 어떻게 했냐면 아기를 매력같이 비틉니다 And then keep tight hold of its right ear and left foot 그리고는 오른쪽 귀와 왼쪽 발을 꽉 붙듭니다 So as to prevent its undoing itself 그리고 몸을 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몸을 비틀어 가지고 오른쪽 귀와 왼쪽 발을 꽉 붙들고 그렇게 해서 아기를 잘 붙들고 있는 방법을 알아낸 거죠 She carried it out into the open air 아기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If I don't take this child away with me, thought Alice Alice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지 않는다면 They are sure to kill it in a day or two 하루 이틀 안에 분명히 이 아이를 죽여버릴 거야 Would it be murder to leave it behind? 그래서 남겨두고 간다면 살인을 하는 게 아닌가 She said the last words out loud Alice는 이 마지막 말을 큰소리로 합니다 And a little thing grunted in reply 그러자 그 조그만한 것이 grunt 하면 꿀꿀거리는 겁니다 꿀꿀거리면서 대랍합니다 It had a left of sneezing by this time 이제 재채기는 하지 않습니다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후추가 없어서 재채기는 하지 않습니다 Don't grunt, said Alice Alice가 얘기합니다 꿀꿀거리지 마 That's not at all a proper way of expressing yourself 그건 너 자신을 빠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야 The baby grunted again 아기가 또 꿀꿀거립니다 And Alice looked very anxiously into its face to see what was the matter with it 그러자 Alice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싶어서 아기의 얼굴을 아주 걱정스럽게 내려다봅니다 There could be no doubt that it had a very turn up nose 확실히 여지없이 turn up이니까 코가 위로 들린 거 코가 위로 심하게 들려있고 Much more like a snout than a real nose 진짜 코라기보다는 주둥이 같습니다 Also, his eyes were getting extremely small for a baby 그리고 눈은 아기치고는 굉장히 작아지고 있습니다 All together, Alice did not like the look of the thing at all Alice는 아이가 그렇게 생긴 것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But the epilepsy was only sobbing, she thought 하지만 그냥 울어서 그랬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And looked into its eyes again to see if there were any tears 그래서 눈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눈물이라도 있는지 보려고 No, there were no tears 아니, 눈물이 없습니다 If you are going to turn into a pig, my dear said Alice seriously Alice가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돼지로 변할 것 같으면 I'll have nothing more to do with you Mind now 난 너랑 아무 상관없어 명심해 The poor little thing sobbed again 그 불쌍한 어린 아기가 다시 흐늦게 옵니다 Or granted, it was impossible to say which 아니면 꿀꿀거립니다 뭐가 뭔지 알아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흐늦게 오는 건지 꿀꿀거리는지 그걸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And they went on for some while in silence 침묵을 하면서 한동안 계속해서 갑니다 Alice was just beginning to think to herself Alice가 혼자서 막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Now, what am I to do with this creature when I get it home? 이것을 집에 데리고 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When he groaned again so violently 그것이 다시 심하게 꿀꿀거리기 시작하니까 That she looked down into his face in some alarm 얼굴을 다시 내려다보는데 놀랍니다 This time there could be no mistake about it 이번에는 쉴 수가 없습니다 알아보는데 쉴 수가 없습니다 It was a neither more nor less than a pig Neither more nor less 하면 틀림없이 정말임에 틀림없다 이번에는 돼지임에 틀림없다 And she felt that it would be quite absurd for her to carry further 그래서 계속 안고 데리고 가는 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So she set the little creature down 그 조그만한 동물을 내려놓고 And felt quite relieved to sit, tread away quietly into the wood 그리고 그 돼지가 숲속으로 조용히 트렛하면 아장거리거나 종종거리면서 가는 것 그것을 보고 아주 안심이 됩니다 If it had grown up, she said it to herself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저게 자라서 It would have made a dreadfully ugly child 사람으로 자랐다면 끔찍하게 못생긴 아이가 되었을 텐데 But it makes rather a handsome pig, I think 근데 내 생각으로는 돼지치고는 꽤 잘생긴 것 같아 And she began thinking over other children she knew 그리곤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Who might do very well as pigs 돼지로 통하는 게 더 나은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And was just saying to herself If one only knew the right way to change them 그리고는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애들을 바꿀 수 있는 바른 방법을 알 수만 있다면 돼지랑 비슷한 애들을 알고 있는데 애들을 돼지로 바꾸는 방법만 알 수 있다면 하고 그 말을 하는데 When she was a little startled by singing the Cheshire cat sitting on a bow of a tree a few yards off 조금 놀랍니다 Cheshire 고양이를 보게 됩니다 한 몇 야도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Cheshire 고양이를 보고는 Alice가 놀랍니다 The cat only grinned when it's so Alice 고양이가 Alice를 보고는 그냥 씩 웃을 뿐입니다 It looked good-natured, she thought 마음씨가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Still it had a very long clothes and a great many teeth 하지만 발톱도 아주 길고 이빨도 많아서 So she felt that it ought to be treated with respect 존중을 해줘야 한다 공손히 대해줘야 된다 하고 생각합니다 Cheshire puss She began rather timidly 조금 겁을 먹고는 시작합니다 Cheshire 고양이님 As she did not at all know whether it would like the name Cheshire 고양이님 하고 불렀는데 그 이름을 좋아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However, it only grinned a little wider 하지만 입을 조금 더 벌려서 씩 웃을 뿐입니다 Come, it's pleased so far, thought Alice 자, 보자 지금까지는 기분이 좋은 것 같아 계속 씩 웃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And she went on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Would you tell me, please, which way I ought to go from here?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내가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하나요? That depends a great deal on where you wanna go, said a cat 고양이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지 So long as I get somewhere Alice added as an explanation 내가 어딘가 갈 수만 있다면 하고 설명하듯이 덧붙입니다 Oh, you are sure to do it, said a cat 고양이가 얘기합니다 확실히 어딘가는 간다는 거죠 If you only walk long enough 충분히 오랫동안 걷기만 한다면 Alice felt that this could not be denied Alice는 이걸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So she tried another question What sort of people live about here? 그래서 다른 질문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 사나요? In that direction, the cat said Waving is ripe around 오른쪽 발을 흔들면서 고양이가 얘기합니다 저쪽에는 leaves a header 모자 장수가 살아 And in that direction, waving the other paw 다른 발을 흔들면서 저쪽에는 leaves a march hair 그러니까 다른 쪽이 되겠죠 그 다른 쪽에는 사물 토끼가 살아 Visit either you like They are both mad 네가 원하는 자를 방문해 둘 다 미쳐 있거든 But I don't wanna go among mad people Alice remarked Alice가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미친 사람들한테로 가고 싶지 않은데요 Oh, you can help that sad cat We are all mad here Oh, 너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 고양이가 얘기합니다 여기 우린 모두 다 미쳐 있어 I'm mad You're mad 나도 미쳤고 너도 미쳤고 How do you know I'm mad? said Alice Alice가 얘기합니다 내가 미쳤는지 어떻게 알아요? You must be sad cat Or you didn't have come here 너 미쳤음에 틀림없어 고양이가 얘기합니다 아니면 너 여기 오지 않았어 Alice didn't think that proved it at all 그런 얘기가 자기가 미쳤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However, she went on And how do you know that you are mad? 하지만 계속합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미쳤다고 생각하니? 네가 미친 것은 어떻게 하니? To begin with sad cat A dog's not mad you granted 처음부터 시작하자면 고양이가 얘기합니다 개는 미치지 않은 거 알지 너 그건 인정하지 I suppose so said Alice Alice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Well then the cat went on 그렇다면 고양이가 계속 얘기합니다 You see a dog growls when it's angry 개는 화가 나면 으르릉 그리고 And wags its tail when it's pleased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흔들잖아 Now I growl when I'm pleased 근데 나는 기분이 좋을 때 으르릉 그리고 And wag my tail when I'm angry 화가 나면 꼬리를 흔들거든 Therefore I'm mad 그래서 내가 미친 거야 I call it purring not growling said Alice Alice Alice가 얘기합니다 고양이가 소리 내는 것은 가르랑 그린다고 그러죠 으르릉 그리는 것이 아니라 Call it what you like said cat 고양이가 얘기합니다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Do you play croquet with a queen today? 너 오늘 여왕님이랑 크로켓 경기하니? I should like it very much said Alice 굉장히 경기에 참여하고 싶은데 But I haven't been invited yet 근데 아직 초청을 받지 않았어 You will see me there said a cat And vanished 너 나를 거기서 볼 거야 하고 고양이가 얘기하고는 사라집니다 Alice was not much surprised at this 고양이가 사라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놀라지 않습니다 She was getting so used to queer things happening 하도 신기한 일이 많이 생기니깐 기발한 일이 생기는 것에 이제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While she was looking at the place where it had been 고양이가 있었던 장소를 쳐다보는데 It suddenly appeared again 갑자기 또 나타납니다 By the bike What became of the baby? Said a cat 근데 아기는 어떻게 됐는데? 하고 고양이가 얘기합니다 I'd nearly forgotten to ask I'd nearly forgotten to ask 물어본다는 걸 거의 잊어버렸어 It turned into a pee Alice quietly said Alice가 조용히 얘기합니다 대주로 변했어 Just as if it had a comeback in a natural way 고양이가 나타난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는 듯이 사라지고 나타나고 하는 게 그렇게 놀랍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얘기를 이어갑니다 I thought it would set a cat and vanished again 그렇게 될 줄 알았어 하고 고양이가 얘기하고는 다시 사라집니다 Alice waited a little Half expecting to see it again Alice는 조금 더 기다려봅니다 고양이를 다시 보지 않나 하고 반쯤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기대를 해보면서 But it did not appear 근데 다시 나타나지는 않았고 and after a minute or two she walked on in the direction in which the march hare was set to live 그리고 1, 2분 있다가 사물 토끼가 산다고 얘기를 들은 그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I've seen headers before she said it to herself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모자 장수는 본 적이 있거든 The march hare will be much the most interesting 사물 토끼는 굉장히 재밌을 거야 And perhaps as this is May, it won't be really mad 그리고 지금은 5월이니까 그렇게 격렬하게 미치는 거 완전히 미치진 않았을 것이다 3월은 토끼가 발생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토끼가 아주 미쳐버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At least not so mad as it was in March 적어도 3월에 그렇게 미치듯이 미쳐있지는 않을 거야 As she said it is, she looked up 이 말을 하면서 위를 쳐다보는데 And there was the cat again sitting on a branch of a tree 거기에 또 고양이가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앉아있습니다 Did you say pig or fig, said a cat? 고양이가 얘기합니다 너 돼지라 그랬니? 모아가라 그랬니? 네, 통역을 하니까 조금 어색해지는데 Pig하고 fig는 P와 F의 차이 말고는 똑같은 단어죠 비슷한 말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헷갈려서 다시 물어보는데 작가가 말장난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말 같으면 뭐 돼지라고 그랬니? 가지라고 그랬니? 하는 식으로 비슷한 말을 가지고 장난을 합니다 I said a pig, replied Alice Alice가 대답합니다 돼지라고 그랬어 And I wish you didn't keep appearing and banishing so suddenly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You make one quite giddy 길이 하면 어지러운 거 그러니까 너 나를 아주 어지럽게 하고 있어 Alright, said a cat 알았어, 하고 고양이가 얘기합니다 And this time it vanished quite slowly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천천히 사라집니다 Beginning with the end of tail 꼬리 끝부터 시작해서 사라집니다 And ending with a grin 식 웃고 있는 거죠 그 미소가 끝으로 사라집니다 Which remained sometime after the rest of it had gone 몸 전체가 사라지고 나서도 웃음, 그 웃음 짓는 것은 한동안 남아 있습니다 Well, I've often seen a cat without a grin, thought Alice Alice Alice가 생각합니다 웃지 않는 고양이는 종종 봤는데 But a grin without a cat 고양이는 없는데 고양이 웃음만 있다니 It's the most curious thing I ever saw in my life 내 인생에서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기막힌 것이다 She had not got much farther before she came in sight of the house of the March Hare 멀리 가지 않아서 그 사물 토끼가 있는 집이 눈에 보입니다 She thought it must be the right house 바로 그게 토끼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Because the chimneys were shaped like ears 왜냐면 굴뚝이 토끼 귀같이 생겼고 And the roof was thatched with fur 지붕은 털로 엮어져 있습니다 It was a so large a house 집이 아주 큽니다 That she did not like to go nearer 근처에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Till she had never did some more of the left bit of mushroom 왼손에 쥐고 있던 버섯 조각을 조금 떠드 먹을 때까지는 근처에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And raised herself to about two feet high 왼손에 있는 버섯 조각을 먹고 나면 이제 커집니다 자신의 키가 2 feet 정도 되도록 크게 합니다 2 feet 그러면 61cm 정도 Even then she walked up towards it rather timidly 그리고 나서도 조금 겁을 먹고는 집 속으로 걸어갑니다 Saying to herself Suppose it would be raving mad after all 자신에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토끼가 완전히 미쳐 있다면 I almost wish I'd gone to see the header instead 토끼가 완전히 미쳐 있다면 대신에 모자 장수한테 가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원하게 될 것이다 가서 보고 토끼가 완전히 미쳐 있으면 후회를 하고는 대신에 모자 장수한테 갔었어야 되는데 하고 말했을 거라는 거죠 이상은 엉뚱해서 이야기가 웃긴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에 사는 이들이 그들의 환경과 행동을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구리 아이는 접시가 날아와서 거의 맞을 뻔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태연히 이야기합니다 공작 부인이 있고 하인이 있는 걸 보면 사회 구조가 상층 하층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전통적인 사회 관습을 다 깨고 있습니다 개구리 아이는 정중해야 할 텐데 시비를 거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공작 부인은 고상하고 예의가 있어야 할 텐데 험악하고 폭력적으로 아기를 함부로 다룹니다 요리사가 아기와 공작 부인에게 접시를 마구 함부로 던져댑니다 앨리스는 전통과 사회 질서가 무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체셔 고양이가 앨리스에게 나타나서 설명을 합니다 이상한 나라에 사는 이들의 주요한 특징이 미쳐 있는 것이다 이상한 나라에 있으려면 미쳐야 한다 비합리적인 것이 정상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의미한다고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비합리성을 수용하려면 미쳐야 한다 네 한편으로는 앨리스가 자라면서 어린 시절에는 어른들의 세상이 질서가 있고 합리적으로 보이시면 하지만 자라면서 어른들의 세계가 부소리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이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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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